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상한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설 걸로 나타났습니다. 또 TV 토론을 잘했다는 후보로는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를 꼽은 답이 많았습니다.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. 윤석열, 안철수, 두 야권 후보 간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. 윤 후보가 단일 후보일 경우 이재명 31.6, 윤석열 41.6, 심상정 3.3%.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라면 이재명 25.3, 심상정 2.7, 안철수 45.2%로 윤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10%포인트, 19.9%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 앞설 걸로 조사됐습니다. 오차범위 밖의 격차인데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중도층에서 가상 단일화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끼친 걸로 풀이됩니다. 그러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꼴로 후보 간 입장 차이를 들어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 이런 회의적인 시각은 지난달 중순 조사 때보다도 7.9%포인트 더 늘었습니다. 지난주 첫 TV토론에서 어떤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 이재명, 윤석열, 안철수, 심상정 후보 순이었습니다. 잘한 후보가 없다는 대답은 22.8%를 차지했습니다. 1차 TV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들었다는 사람도 8.5%에 불과했습니다. 그럼에도 남은 기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변수를 물어보니 4명 중 1명은 후보자 간 TV 토론을 꼽았습니다. 남은 TV 토론을 보고 후보를 최종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 후보 본인 및 가족 의혹, 각 정당별 정책과 공약,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. 이번 조사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과 6일 전국 유권자 1,004명의 응답을 얻었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±3.1%포인트입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주시은입니다.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, 더 많은 베이징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.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.